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발발 전후 임실에서 민간인 9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군경의 가족 혹은 빨치산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북한 정권에 사과를 촉구하고, 희생자 피해 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의 후속 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의